원래는 세스토 게임은 파칭고 저는 끓인거입니다 김치다 엄청 김치인데? 그 후 기히 그 후 기히 볼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는데 어제는 동생 집에서 하루 자고 오늘은 이렇게 호텔을 하나 잡았어요 방도 예쁘긴 예쁜데 특히 무엇보다도 경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무야호 이야 레그치알이 그런 느낌 이야 굿모닝 아 언제지? 저번주쯤에 구독자님분이 서울에서 소고기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와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셔서 마침 이번주에 서울 올 일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찐가 없지 그 살이 이게 뭐야? 夜의 자기가 케이크 케이크 언뜻다 어? 뭐야? 그러니까 도우부치가 아름다 속고가 나빠 단무지? 아니 아니 다람쥐 아 다람쥐 다람쥐 안녕 단무지야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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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이낙하는 조사에 들어간다고 니아오 니아오 니아오라고요 니아오 니아오 고치? 고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대박 와 대박 뭐야 이게 대박 너무 예쁘다 이거 치킨이 있네 진짜 네 와 너무 신기해 그니까 저기 한번 가보시고 네 네 여기 한번 가보시고 어 뭐야 어 뭐야 디스코 아 마친구 디스코 왜?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세스토 게임은 파칭고 저는 크리코입니다 근데 사진은 코래야 맞아요 찍어야 돼 찍어야 돼 명이나물이랑 샐러리 같이 단호가 와사비 그리고 샵 그리고 샵 저희가 준비해드릴 부위는 새우살이랑 안심 살치살 같이 준비해드립니다 우와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와 카즈맨 때 간속고도 무시 타벨인데 응 그치 감사합니다 아 개가 알처럼 붙어있는 겨자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와 와 와 와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와사비도 먹고 싶어요 그래 와사비 한번 먹으라 야 야 야오 오마이갓 고기하고 탁 고기 먹었으면 초코 하나 싹 먹어주고 아브레코이토키 코에 육사블랑 한번 탁 국물 한번 먹어주세요 무슨거지 국물 한번 먹어주십시오 쇼워! 야아... 헐이 들어가! 야옹! 헐 대박! 내일모레 3주년이시잖아요! 어! 대박! 6회로 좀 준비해! 케이크 같은 건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 사랑해요! 또 cannot be the father 정말 잘 battery는 건가 아 감사합니다! 처음이야? 처음이네... 이건 이렇게 한 번에서 처음이야 야옹! 안녕! 와... 진짜 럭셔리하던데 헐! 귀여워! 아이 귀요미... 헐 너무 귀요미! 워터 1 2 3 4 끝! 너가.. 너가 여기 있었나봐 우와 미쳤었나? 왜? 호란돈 아저씨 괜찮아요 너가.. 너가 여기 있었나봐 뭐? 누구인가? 마지막에 살치기 영상하고 다른 점인가요? 너무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잘 그대로 지고 생각보다 머리 별로 안 크십니까? 생각보다 머리 별로 안 크십니까? 생각보다 머리 별로 안 크십니까?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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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커머셜 미터인데? 커머셜 미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구독자분 한 분께서 김치 공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김치를 꼭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김치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김치를 먹으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먹고 싶은 김치가 뭐야? 돈치미 돈치미를 먹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돈치미라는 비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나 맛있을까?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빨리 자 큰일 났습니다 구독자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김치를 20kg 갖고 왔다고 하셔서 주치 않고 뛰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하죠? 저는 똑같은 무거운 느낌이에요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대박 현재에서 오신거에요? 잘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말씀하십니까 하하하하 제가 둘 다 같이 분장하고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예쁘세요 아 진짜요? 카메라로 봤을 때 한 90점 정도 되는데 아 진짜요? 저는요 비슷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머리요? 머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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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응 응 응 쿠타치 같이? 응 팔 누굴? 김치먹고 있네 구독자의 아이들이 버터가 있네 대박 넣어라 아 내가 넣어 아이자아이자아이자 와 김치 냄새 엄청 적응이 있네 진짜 적응인네 네 에에에 가지몰대 난다고 고유농이래 흥붓어 헉 김치다 엄청 김치인데 저게 에이콜이 이거 뭐 김치인데 포기 김치? 배추김치 포기가 뭐에요? 응 배추김치 저게 며치 김치 돈찜이다! 대박! 그렇군요! 이거 돈찜이예요? 응, 먹었을 때 돈찜이예요 나도 여기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뭐지? 이것은 종각김치 종각김치? 종각김치? 뭐예요? 오 마이 갓 김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이 향수 싶어요 뭐지? 깍두기다! 깍두기! 네, 이것은 깍두기가 5kg입니다 아, 5kg! 5kg! 20kg! 하나, 둘, 셋 구독자에 올려놨어야겠다 와, 알겠습니다 시작! 아, 내가 사귀모 같이 먹어요? 그래, 그래 진신을 손으로 타고 왔을까 이해가 깍두기? 대박 아, 맞아, 신생이다, 신생 아, 나름 어두워 끝째 그치? 진짜 고소해요 이게 뭐예요? 송각김치 송각김치? 이것은 뭐예요? 이거 진짜 소주다 뭐, 나 왜? 소주 밖에 없어요 아, 네 아, 네 와 이 향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 와 이거 고소하니까 매운 고소하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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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사그라 아 아 Uh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